한 명품 칼베송에 또 서명 폴란드 대당 1조 독프 잠수함 믿었다간 하세월 1944년 8월 1일 독일군 점령하에 있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저항군 국내군이 일제히 봉기했다. 소련군이 독일군을 격파하면서 바르샤바에 접근하자 자력 자력으로 독일군을 몰아내고 소련군 진주전에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였다. 2차 대전 당시 최대 규모의 봉기로 불리는 바르샤바 봉기였다. 하지만 파죽지세로 독일군을 격파하며 진격하던 소련군은 바르샤바로 진입할 기밀을 보이지 않고 폴란드 동부지역에 머물렀다. 방공, 방공, 성향이었던 폴란드 저항군이 괴멸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소련군의 방조 아래 독일군은 60여 일 동안 바르샤바를 말 그대로 초토화했다. 바르샤바 독일군 사령관 하인히히 힙런은 바르샤바를 완전히 뭉개버려라. 도시에 건물이 하나라도 남아있어선 안된다. 고 명령했다. 독일군은 건물에 벽돌 한 장까지 부숴다고 한다. 바르샤바의 85%가 완전히 파괴됐고 저항군 1만 6천여 명. 민간인 20여만 명이 사망했다. 앞서 폴란드는 18세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등 주변 강대국에 위해 영토가 분할되는 아픔을 겪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영토가 양분된 것이었다. 그해 10월 폴란드를 양분한 독일과 소련은 유대인을 비롯한 폴란드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민족성 말살 정책을 폈다. 독일은 점령 초기 3개월 동안 6만 천여 명에 이르는 폴란드 정치인, 장교, 지식인, 성직자 등을 처형했다. 335만 명에 이르던 유대계 폴란드인들은 90% 가까이 학살당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폴란드에 있었다. 소련도 1940년 장교, 지식인 등 2만 2천여 명을 처형한 카틴 학살 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처럼 폴란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주변 강대국의 침입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영토가 분할됐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 K9 자주포 초도 1차 물량이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부두에까지 직접 나가 환영식, 인도식, 의회 화제다. 이번에 도착한 한국선 무기는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3운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전체 물량,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에 비하면 극히 작은 규모다. 보통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기체계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됐을 때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다. 며칠 뒤 열린 K2 전차의 폴란드 일선부대, 20기계와보 병려단, 인도식엔 폴란드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참석했다. 얼핏 보면 다소 과도해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은 폴란드의 아픈 역사를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고했을 때 폴란드인들은 무엇보다 2차 대전때의 악몽을 떠올렸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고 판단한 폴란드는 자국군이 운용 중이던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대거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이에 따른 주력무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무기 도입을 서둘렀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수개월 안에 1차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면하선 한국이었다. 지난달 말한 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 취재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만이 폴란드군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어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한국 무기 환영 행사에서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에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한 대서 잘 나타나 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외침 외침 애시달렸던 한국의 역사를 거론하며 동병상년 동병상년 위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역사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폴란드는 초유의 대규모 무기 거래를 통해 운명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 폴란드 무기 수출은 이제 안심해도 될 만큼 안정 궤도에 접어든 것일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아직 넘어야 할 선들이 남아 있어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술 이전. 현지 공장 설립 등의 호의적이라는 점인데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 양국 업체들이 협상 중이다. 여기서 타협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폴란드를 거점으로 동유럽 등 유럽 시장에 우리 무기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31개 업체를 거느린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 PGZ 회장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것도 우리에겐 고무적인 소식이어서 더욱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폴란드 관계자들도 한국 무기가 폴란드와 함께 나토 북대 서양 조약기구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양국이 상생하는 윈윈 윈윈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가들은 더 나아가 양국이 유사시 무기는 물론 탄략 등도 상대방에 공급하는 군수 보급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남북 간 전면전 발생 시 창원 등에 있는 우리 방산업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조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가 우리와 같은 전차, 자주포 등 무기와 탄약을 갖게 되는 만큼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유력한 보급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수 보급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폴란드는 냉전 시절 나토에 대응하는 구소련 군사동맹의 명칭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였을 정도로 동국권의 중추국이었다. 판문점 중립국 감독이 공산측 대표 이국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런 폴란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공 사례인 우리와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1993년 이후 줄곧 28년간 국방부를 출입.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직 최장수 군사전문기자로 꼽힙니다. 누적 방문자 4억 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 구독자 24만 명 페이스북 팔로워 6만 6천여 명 네이버 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2. 에이트원. 폴란드 방산 수출 기대감 솔솔 XR 혼합현실 기술 전문기업 에이트원이 폴란드양 K 방산 무기 수출 대박에 편승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러시아 인접국가인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 방산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8. 에이트원은 자체 개발한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등을 국내 방산업체 에 공급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 에이트원은 최근 자체 개발한 국방 솔루션인 IETM 전자식 기술교범 및 CBT 컴퓨터 기반 훈련 시스템 등 납품을 국내 방산업체와 논의 중이다. IETM은 책자형 기술교범을 전자화해 웹,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솔루션이다. CBT는 XR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정비 및 훈련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8. 에이트원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방산 수출에 성공한 업체들과 IETM, CBT, 시뮬레이터 수주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대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이 성사됨에 따라 8. 에이트원도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폴란드는 올해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약 16조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무기 수출이 오는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총 공급 물량 규모는 약 5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에이트원은 최근 XR 콘텐츠 및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본래 주력 사업은 밀리터리 솔루션이다. 훈련기,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의 IETM을 개발해 공군 해군에 납품해왔다. T-50 고등훈련기 등의 정비훈련 시스템을 수주한 바 있다. 최근 진행하는 신사업은 방위사업으로 축적한 역량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자회사 한국미디어테크, KMT 위 시뮬레이터도 납품 대상이다. 한국미디어테크는 에이트원이 지난 2017년 인수한 완전자 회사로 가상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 영상디스플레이 설계 및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모에 쌓인 에이트원과 별도로 자체 부설 연구소를 두고 전차, 훈련기 등의 운용 및 전술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에이트원의 연결기준 방위사업 부문 매출액은 늘어날 예정이다. 에이트원은 지난 2020년까지 군수사업만으로 연결기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2021년부터는 XR 기반 신사업 매출액이 반영된 종합실적만 공개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에이트원은 연결기준 11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방위사업 부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방위산업 수출 목표치를 24조원 규모로 잡고 각종 지원정책에 나설 예정이라며 기술역량축정 및 국내 수주 실적이 있는 중기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3. 우크라에 한국무기 준적 없는데 푸틴 뜬금없는 경고회? 4. 띠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 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4.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출근길에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고 말했다. 5.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대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다. 며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5. 이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 고 말했다. 국방부도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지원, 비무기 체계를 지원해왔다.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탄약 등 러시아와의 전투에 직접 쓰이는 살상무기가 아닌 군수물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설명이다. 우크라이나는 수차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4월 8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 무기 체계 지원을 특정해 요청했으나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고 거절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 대비 태세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살상용 무기 체계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무기 지원을 공개 요청했지만, 한국은 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자 지난 4월 15일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국내 방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시도하려 했지만, 방문 일정이 사전에 공개돼 무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방동면, 방탄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등 47억 원 상당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세 차례에 나눠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 4월, 방탄조끼와 전투식량, 지혈대 등 45개 품목 22억 원 상당을 지난 3월에는 방탄헬멧과 모포, 야전침대 등 12개 품목 10억 원 상당, 위 비살상용 군수품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5월 26일에 시행된 3차 지원, 15억 원 상당의 방동면, 정화통, 에서도 살상무기는 빠졌다. 정부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국내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몰래 무기를 팔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방산업체는 정부 승인 없이 탄약 무기를 외국에 팔 수 없다. 정부가 은밀히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해도 무기 생산 운송 과정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이 많아 비밀 유지가 쉽지 않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국가에 한국이 무기를 정부는 국가의 부산에서 준다. 정부는 국가의 주변으로부터 유지한 기능을 하거나 이빨을 작성하는 국가 ra까지 부산에서 극복을itaire 이 시각으로부터 유지하는 국가를 보인다. 정부가 극복이 얘기를 했다. 정부가 다 유지한 국가가를 원하는 것. 정부가 유지한 기능을 Feld할 수 없지 어떤 것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